기술이 발전할 때는 늘 지배층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발달해왔고 다수는 희생을 치러야 했다고 이야기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2024 지혜의 나무 자문위원님이신 시큐레이터 전병근 선생님 모시고 기술시대의 일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병근입니다. 기술시대에서 일과 삶에 대해서 소주제를 선정해주셨습니다. 주제를 정해주신 배경과 이유라고 궁금합니다.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는 도구나 수단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사이에 도구와 수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우르다시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과 삶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일의 현장에서든지 내지는 삶 속에서든지 곳곳에 기술이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가 그 기술에 둔감해진 것 같아요. 기술이 있는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마치 우리로서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기술부터 오히려 떠나면 부자연스러워진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이제는 기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는 것 자체가 과연 좋기만 한 건지 어떻게 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좀 알고 뭔가 앞으로 고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과 삶을 연결시켜봤습니다. 기술이 거의 자연스러워졌다고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 깊습니다. 연관해서 세 개의 책을 골라주셨는데요. 한 권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제목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목이 아주 쉽고 직관적인데요. 요즘 어디를 둘러보나 AI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공지능의 영어 약자인데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두 갈래로 나뉜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앞으로도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희망, 어떤 낙관적인 생각이 강조되는 축이 하나 있다면 반면에 그 못지않게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AI만 하더라도 우리 일자리 문제라든지 뭔가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안기는 것처럼 굉장히 벅찬,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 같은 의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양갈래로 나뉘는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희망이나 또 지나친 공포가 아니라 AI도 정확히 보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독특한 기술이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적절히 잘 이해를 하고 잘 활용하면 유용한 도구로도 동반자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그 관점을 기술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폭넓은 시각에서 AI 문제를 보게 해줘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지능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인 지능이 있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능이라고 했을 때 인간은 거기에 더해서 인공지능을 일찌감치 우리가 발달시켜 왔다고 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글자예요.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문명을 이루어 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럴 때도 아주 설명이.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왔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보면 책 읽기도 사실은 하나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적인 지능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관련된 전문가들이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기계 학습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건데 기전까지 기계는 아주 단순한 목적 하에 만들어져서 그 기능만 충실히 수행하면 됐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중요한 특징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이하에 따라서는 이제는 도구와 수단의 적용 범위가 점점점 넓혀진다는 거죠. 지금 그 속도가 워낙 빠르라지다 보니까 그동안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적절히 쓰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내지는 지금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이제는 대체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공포가 나온다는 거죠. 문제는 이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 해의 신비한 실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 이것을 개발하고 지금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을 주도하는 숨겨진 인간 집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지능이라는 것이 인류 모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사회적 지능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특정한 이해관계에 종속된 형태로 그 다음에 그 특정한 이해관계라는 것이 다른 다수의 인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군림하는 형태가 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인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하나의 신비한 독립된 걸로 보지 말고 그것과 기술과 인간을 대척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쪽으로 우리가 같이 궁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출발점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기나긴 생명 진화 과정의 결과물이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AI가 인간을 능가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AI가 가지지 못하는 특성을 가질 것이다. 그 좋은 이해가 사회적 협동이다. AI가 인간을 능가할 것인가에 집중하면 AI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기 쉽다. 올바른 질문은 우리가 AI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다. 벽돌 책이네요. 권력과 진보. 이건 꽤 두꺼운 책인데요. 인류 역사의 문명 역사를 한 천년이라고 치면 그걸 포괄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졌는데 우리가 흔히 진보라고 이야기하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인류의 삶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게 진보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동안의 그런 믿음, 진보에 대한 그리고 기술주의에 입각한 진보 개념을 정면에서 반박을 해요. 기술주의의 낙관론자들은 기술은 어쨌거나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런데 이 학자 두 사람이 역사적으로 쭉 추적을 해보니까 기술은 사실은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이 발전할 때는 늘 그걸 주도할 때의 특정한 어떤 지배층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발달해왔고 그 과정에서는 늘 다수는 희생을 치러야 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기술 혜택을 누리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기술이 발전되고 난 다음에는 그 희생당했던 사람들의 문제를 의식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연대를 하고 하나의 또 다른 저항 권력이라고 해요. 형성해서 지배 권력에 대해서 맞섰을 때의 희생당이였던 걸 되찾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나 놓고 보면 기술이 원래부터 모두를 위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 저자의 문제의식은 과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 기술의 힘이 크면 클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고대 때보다도 근대 산업혁명 때에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과 그 다음 다수가 희생을 겪고 있다는 격차가 더 극심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공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희생의 형식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자리의 어떤 성격이 바뀐다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해야 될 것, 의미 있는 활동 자체도 과연 뭐가 남아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기술 발전도 기술이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면 또 특정 권력이나 이해관계가 더 고착화되는, 더 강화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경고를 해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된, 대개는 거기에 배제된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거기에 맞서는 어떤 연대를 통해서 권력을 형성해서 정책 개발이라든가 거기에 기술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견제를 할까요?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진정한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진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진보는 또다시 소수의 기업가와 투자자만 부유하게 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량과 권한을 박탈당하고 이득은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테크놀로지에 대해 더 포용적인 새 비전이 생겨날 수 있으려면 사회의 권력 기반이 달라져야 한다. 19세기에도 그랬듯이 통념에 맞설 수 있는 조직과 반론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소설인데요. 가지오 이십으로라고 해서 노벨상을 받은 일본계 영국 작가죠. 이 작가도 AI 문제를 다뤘는데 아주 독특해요. 그런데 여기 주인공이 사실은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AI라고 부르지 않고 AF라고 불러요. 이때 AF는 Artificial Friend라고 해서 인공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지능이 아주 발달된 형태의 대체로 보면 지금은 로봇이라고 하는 컴퓨터로 내장된 형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청소년의 친구 로봇으로 나와요. 인공지능이 보면 학습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습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리를 여기도 채택을 하는데 학습의 목적은 좋은 친구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로봇의 이름이 그 중에 하나가 클라라인데 이 클라라가 진열장에 팔리기 전에 쇼인드 너머에서 내다보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배우는데 중요한 학습 대상 중에 하나가 태양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클라라가 태양인데 묘하죠.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로봇이 주인공인 것도 아주 묘한데 인공 친구라는 이 클라라를 통해서 AI가 공포스러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요. 이 시대 자체도 굉장히 경쟁, 초경쟁 사회예요. 또 경제력에 따라서 아이에게 교육을 얼마나 시키느냐에 학부모들이 다 몰두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친구가 없으니까 이걸 또 인공적으로 기술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경제력에 따로 또 좋은 제품을 사요. AF를 사는 거죠. 그 클라라가 팔려가는데 거기서 인간, 그 소녀와 만나면서 이 당시에 기술이 생명공학을 통해서 복제가 가능한 어떤 수준에 와 있거든요. 이 당시에 청소년들은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시술을 받는데 그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해요. 주인공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엄마가 이 아이가 만일에 잘못될 경우에 아이와 똑같은 대체물을 이 클라라는 AF로 이식하려고 하는 오늘날 기술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인간의 의식을 과연 업로드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쟁점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중에 가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얼마나 복제 가능한가 특히 신체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의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클라라가 자기가 학습을 통해서 깨우침처럼 전달을 해요. 제가 이 구절은 한번 인용해서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팔디씨는 조시 안에 제가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있었죠. 옴니버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기억이 나네요. 설정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기계 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질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려봐야 인간보다는 뛰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점점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앞지른 게 많아요.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연장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 사람보다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문학적인 깨달음에 있어서도 기계가 뭔가 얻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인간이 알고 있는 게 종합이라고 하더라도 여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훈이 될 수 있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사실은 철학자 로봇이 등장하는 거죠. 일종의. 철학한 로봇. 그런데 반면에 인간은 철학을 안 하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역전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올해의 책으로 화씨 4, 5위를 선정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주 오래전 소설인데요. 출간된 게 미국에서 1953년이거든요. 반세기도 훨씬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 우리 어떤 주변의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레이 브레이드벌이라는 SF 작가예요. 이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고전적인 작가인데 이 작가가 집필할 무렵에 텔레비전이죠. 큰 스크린. 스크린이 대중적으로 많이 구비를 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집에 가면 벽면이 스크린로 되어 있어요. 온통. 그 스크린 상면이 너무 생생해요. 온갖 재미있는 오락거리. 거기 등장한 사람들이 늘 나를 즐겁게 줘요.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주변에 가족들하고는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하고의 대화라든가 책 같은 것들을 멀리하게 돼요. 책은 읽게 되면 자기가 머리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읽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주인공이 소방수로 나와요. 영어로 파이어맨이어서 말 그대로 불을 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미래 상황에서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책을 태워요. 책 같은 거는 뭔가 위험한 것처럼 보여요. 정신을 교란시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불 끄는 사람이 역할이 바뀌어서 책 집에 있으면 찾아서 태우는 역할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 소방수가 어느 날 이웃집의 소녀, 10대 소녀를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이 소녀는 특별한 집이어서 가정에서 대화도 많이 했나 봐요. 대화를 잠깐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뜨게 돼요. 이 사람은 그동안에 내가 뭘 잊고 있었는지 집에 와보면 아내는 스크림이 빠져 있고 이런 일이 익숙해져 왔는데 자기가 하나씩 눈을 뜨게 되면서 자기가 태워왔던 책을 한번 보기도 하고 책과 관련된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면서 책이 뭔가 중요한 걸 우리가 잃어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결사적으로 이걸 보호하려는 쪽으로 역할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책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보여서 도피를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크린 시대의 위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핵전쟁으로 끝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책을 통째로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재건에 나서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책을 불태우려는 소방서장과 어떤 논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책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책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문답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책과 우리 삶에 있어 소중한 것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 책에서 잘 담고 있어요. 네, 오늘 2024 지혜의 나무 기술시대의 일과 삶에 대해서 지식 크리에이터 정성윤 선생님과 아주 풍요로운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